나는 엄마에게 꽤 잘하는 편이다. 동의하십니까? 좀 효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 속에서 엄마와 딸의 그 모습을 담아내기에 자신의 모습을 좀 투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떠세요? 아, 네.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엄마랑 저랑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제 엄마니까 딸이 투정할 수 있는 거 투정하고 또 섭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도 그냥 여자 뭔가 이렇게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 이후부터 되게 편하게 엄마를 생각했고 엄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.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잘한다기보다 그냥 서로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화에도 아마 그렇게 노력해가는 엄마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진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관련해서 강경배우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